정우 고모님, 마트에 왔으면 장을 보세요. 왜 시비를 걸고 지랄이세요? 지, 지랄? 야, 너 진짜 말 다 했어? 덜했는데 그냥 갑니다. 제가 좀 바빠서. 시장에서 생선이나 파는 년 애띠뚜두가 뭐 그렇지. 그래. 나 시장에서 생선 파는 년이다. 근데 그게 뭐? 지금 시대가 오는 시대인데 남의 직업 가지고 지랄이세요. 야, 너 말 다 했어? 이랬다니까? 합의사에 도장만 찍고 공중 전이라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. 잘 됐네. 오늘 마저 할게. 당신이 자식 교육 똑바로 못 시켜서 애 인생 망치고 있다는 게 팩트야. 뭐야, 이 미친 개?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나 당신 따위 하나도 겁 안 돼. 사람 우습게 보지 말라고.